음악 우리 중앙양 매장에서는 장성잇갈나무와 참나무 운빛정비나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수정이 좋은 나무들과 꽃값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원실들과 야외재배장, 원용분수사목장에서는 온도, 습도, 빗세기를 컴퓨터로 자동조정하여 나무모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앙양 매장에서는 입갈나무와 수삼나무를 비롯하여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으며 도시공원 녹화에 리상적인 수정이 좋은 나무모들 많이 길러내어 종국각지에 번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